형 한번 시즌2 입수 시즌2는 시즌2는 팝포즈로 볼 수 있잖아 팝포즈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 그러면 돌아가신분들 어딜게요 파이팅 파이팅 아니 근데 다 안 받고 올쯤에 해가지고요? 야 원영아 그거 제품 안하니? 네 합니다 합니다 어? 아니요 해요 아스페 딴다를 딴 데 딴 데 파이팅 기억하시죠? 예 하나 둘 셋 아스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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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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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